생활슨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학 갈려고 그냥 억지로 회할 필요성 못냈기겠어 하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에 상쾌한 수학 강연 수다학의 지승현입니다. 수학하면서 상쾌하다 이렇게 제가 단어를 쓰니까 좀 어색하시죠? 사실 우리한테 수학이라는 것은 상쾌하기보다는 좀 불쾌에 더 가까운가요?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수학과 관련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훈련을 하는데도 왜 우리는 어른이 돼서까지도 수학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그렇죠. 수학을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과 관련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이 좀 더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인데요. 충남대학교 수학교육과 서부업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중학교에서 또 수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수학이 중학교와 대학교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 수학 내용은 아무래도 대학이 어려운데 가르치기는 중학교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학생은 이미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일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들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학에서는 그 수학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랄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막 푸른 것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보면 수학 교육이라는 것이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입시 때문에 약간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수학교육학적으로 전공을 하시다 보니까 전 세계의 수학과 관련된 분석 연구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수학적인 면에서 뛰어나긴 한가요? 국제비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사도 있고 팀사도 있고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수준은 높은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수학이 어렵고 수학이 재미가 없어서 저는 수포자가 됐어요. 저희는 수포자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까지 싫어하나요? 제가 외국에 나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수학 잘하니? 두 번째는 좋아하니? 물어보면 잘한다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고자 한다, 하고 싶다라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도 잘한다 소리보다는 재밌어요, 하고 싶어요라는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을 들으면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모들이 유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 큰 기대를 가지고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어머님들과 함께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 것인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대학이 M개우, 모스크바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 가면 부설 학교가 있어요. 그 부설 학교 이름이 뭐냐면 꼴모그루프 스쿨 학교입니다. 참 특이하다, 그죠? 왜냐하면 그 꼴모그루프가 러시아가 닿은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꼴모그루프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학교가 지금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은 대학교 2학년 수준까지의 기초 수학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분이 말을 남겼어요.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이 저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어려워할까라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수학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수학교육자들은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수학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 학생이 처한 익숙한 상황,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현실, 경험 중심으로 수학을 가르치라고 수학교육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이곳에 도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죠? 어머님이 선택하신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길이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어디서 생겼죠?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친숙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상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방식은 결코 전혀 다른 사고방식, 사고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하면 아주 잘하는 방식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저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을 옮겨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무리가 좋다. 또는 저 사람만의 수학 문제를 푸는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한테 일상생활의 나의 모습과 수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제가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름이 다가온다고 그러죠. 그럼 여름이 생각나는 게 뭐죠? 수박입니다. 그럼 수박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저 수박이 당도가 높다는 확신이 있죠? 어떻게 모르세요? 두둑이 뭡니까? 그럼 그 수박을 사실 때 그 수박이 달다는 확신이 있어요? 단지 그 수박이 달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그 수박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측의 근거는 뭡니까? 그렇죠?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 성공한 경험? 저 개인한테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거의 나의 경험과 더불어 그 수박의 당도를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변 이야기들을 총종합해서 우리는 수박을 탁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수학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178 곱하기 36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세요?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풀 수 있다. 그렇죠? 확신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요. 오른쪽 문제에 정사각형 하나 있습니다. 저 정사각형의 넓이를 두 배가 되기하는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으면 학생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왼쪽 계산 문제처럼 저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 풀고 오른쪽처럼 정사각형의 넓이가 두 배가 되기하는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문제를 보면 확신이 생겨서 문제를 풀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수박을 고르듯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과거의 나의 경험, 나의 친숙한 상황, 내가 처한 상식에서 하나의 추측을 내리게 됩니다. 그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가로, 세로의 길이를 두 배로 하면 넓이가 두 배가 되겠지라는 하나의 추측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추측은 틀린 추측입니다. 하지만 추측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 더 많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수학 문제를 확신이 생겼을 때만 풀기 시작한다면 결코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지 않는 수학 학습이 빚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을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측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이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확신이 있죠? 공식이 딱 정해진 문제. 그렇죠? 그 다음 정형화 되어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자신 있게 풉니다. 아, 이 문제! 옛날에 봤지? 그러면 확신이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조차 완전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이 없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못 풀죠.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할까요? 그 유명한 수포자를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수포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가능하면 내가 아는 공식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문제가 내가 아는 공식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무한반복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재미없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러면 두 가지가 딱 정해집니다. 추측을 하지 않는다면 수학을 못 푸는 수학 포기자를 만들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그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 방법은 내가 아는 공식 안에 외연을 넓혀가는 거죠. 그렇다면 수학이 재미없는 감옥, 흥미없는 감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포자냐, 흥미없는 수학 학습자냐.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학교육의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는 추측하지 않는 수학 공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수학자인 라카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추측을 통해 수학은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측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학습자 스스로 수학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추측을 잘할 수 있을까? 추측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 근거는 수학사에서는 경험, 관찰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수학자가 누구냐면 탈레스입니다. 탈레스가 최초로 수학을 논리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는 그 수학이 정말 새로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탈레스가 BC 6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전에 6천 년 동안 쌓였던 경험과 관찰 상식들이 한 군데 모아서 탈레스가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논리라는 것은 수학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대 이집트와 고대 바빌로니아의 경험, 관찰, 추측이 없었으면 세계 최초의 수학자인 탈레스도 없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아시죠? 피타고라스도 수천 년 전에 수학을 수학답게 만든 역할을 한 것이 그 사람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확신은 없지만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답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추측하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수학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수학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당연하고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수학 교육의 방향이라는 생각은 모든 수학 교육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추측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추측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측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함께 한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1742년에 골드바크가 월러에 때 편지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편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3 더하기 3은 6, 3 더하기 5는 8, 3 더하기 7은 10, 땡땡땡. 3 더하기 13은 16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관찰을 해야 됩니다. 6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을 했으면 두 번째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생각은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형음이 있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수 아시죠? 더하기 할 줄 아시죠? 등호 할 줄 아시죠? 그러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좌변과 우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 어떤 유사점이 있죠? 홀수라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유사점이 있죠? 소수입니다. 소수. 오른쪽은 뭐죠? 6, 8, 10. 짝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왼쪽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짝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6, 8, 10, 12, 14, 16. 18도 될까요? 18도 이 폼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7 더하기 11, 그렇죠. 그럼 20은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20은 17 더하기 3, 그렇죠. 방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위대한 발견 하나 했습니다. 어떤 발견? 골드파크가 오일러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추측입니다. 왼쪽에 있는 두 소수의 합은 오른쪽이 뭐죠? 짝수, 즉 임의의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추측이에요. 그게 1740년대 골드파크가 내린 추측입니다. 불행하게도 추측은 했지만 이 21세기 수학자 어느 누구도 그게 참이라고 어느 누구도 증명을 못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추측이에요. 하지만 그 단순한 추측이 위대한 수학적인 발견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추측이거든요. 결국은 이 예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추측이라는 것이 안 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은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많은 데이터,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사례들, 구체물들이 필요합니다. 즉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머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생각합니다. 생각은 누가 하죠? 학습자가 해야 됩니다. 그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 그러면 하나의 소박한, 가볍지만 소박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추측하기라는 것이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만 있다면 학생은 그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처한 문제사항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노력 자세만 있다면 수학이라는 것이 결코 학습자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수학이 아닌 자연스러우면서도 학습자에게 친숙한 수학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에서는 관찰, 생각, 추측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추측하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수학을 어렵지 않고 수학을 친숙하게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측하는 수학 과연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생각의 방면을 넓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만 했지 사실 이거를 추측하고 같이 연결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피타고라스의 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온갖 경험을 통한 추측으로 되어졌던 것을 논리적으로 만든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증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BC 50세기, 5000년 전 전에 바벨로니아 점토판에 나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그 수학적인 추측을 증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학의 언어를 통해서 확신만 불어넣어준 거죠.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추측과 경험이 만들어진 거라고 결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박 아까 말씀하시는데 너무 공감 갔어요. 그렇죠? 참 성공의 경험보다 저는 실패의 경험을 늘 항상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추측의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정말 맛있는 수박을 한 번쯤은 고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추측하는 수학이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필 초등학생인가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상에 봤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학년까지는 100% 경험, 관찰, 경험, 그다음에 현실로부터 출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측하기라는 것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초등학생들한테 추측하기를 시키는 것은 곧 경험으로부터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특별히 더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추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혼자 앉아서 그 생각에 추측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창의하고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추측해보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도 있는 상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확산적 사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확산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모티브가 돼서 확정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추측이라는 활동이 없다면 확산적 사고도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추측하는 수학에서 첫 번째가 관찰인데 이 관찰에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어떻게 저희가 관찰을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내 아이가 추측하는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교과서의 진행 순서가 그런 관찰하는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머님들이 자녀를 추측하기를 바르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를 해서 진행된 순서들을 보시고 그 자료를 주고 학생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관찰해서 추측해보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머님들이 힘들지 않게 자료를 만들지 않고도 아이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교과서의 순서에만 맞춰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매번 강연장 선생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한 관찰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추측하는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생한테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좀 여유가 있고 부모님들도 좀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한테 추측하는 수학을 권하기는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이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중등학교를 주로 하니까 그렇죠. 근혜 공식 아시죠? 2차 방역식을 풀 수 있게 해주는 근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얼마 전에 신문에서 고등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2만 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로 물어봤죠. 2만 번을 쓰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 확신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최 20%도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불필요한 반복 훈련 시간을 개념과 원리와 법칙을 학습하기 위해서 연습 시간을 조금 줄인다면 중고등학생들도 충분히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추측하는 수학이 왜 중요한지는 대충 아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추측하게 하는 힘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저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1부에서 이론적인 내용이었다면 2부는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직접 4학년, 5학년, 6학년이 수학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강연 청해 듣죠. 그 수박이 닳을 것이라는 추측을 기반으로 수박을 탁 선택하게 됩니다. 추측하지 않는다. 수학이 재미없는 흥미없는 과목으로 만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측하지 않는 수학 학습이 수포자, 수포자, 수포자를 양성합니다. 추측하지 않는다. 우선 수학 확인하기 수학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집안 살림하기 어렵죠? 저도 수학이 어렵지만 수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서 추측하기라는 초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조그마한 불씨를 가지고 확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가면 어떤 문제라도 결국은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수학의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머님들 살림살이도 그렇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자녀들 키우는 즐거움,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이분법의 논리로 분리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부 강연은 썸탄단 들어보셨나요? 이 예를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썸을 한 번씩 다 타보셨을 것 같아요 이 썸탄단 용어가 최근에 생긴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다 보죠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성이 만나는데 A가 B라는 여성이 날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확실해! 라고 내가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부담감으로 도망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약간의 마음은 있지만 확신 없죠 하지만 서로 저울질을 하면서 이렇게 추측해보고 이렇게 행동해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마음이 아, 어느 순간에 맞다! 확신이 들었을 때 서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학만 유독 저 문제를 보자마자 아, 맞아! 저렇게 풀어야 돼! 라는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행동을 할까요? 학생들이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썸을 타듯이 수학 문제도 내가 최소한의 조그마한 지식이 있다 그죠?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해보니까 어, 이상해!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죠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는 되돌아오지 못해요 뭐면 뭐고, 도면 더해요 가다가 막히면 그걸로 끝! 그래서 추측한다는 것이 수학을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재미있게 수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을까? 가르친다 보다는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삼각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몇 도일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결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의 세, 네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죠? 아이들은 이 결론만 알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 결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한히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그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좀 여러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이 교과서를 보고 보여줬어 자녀에게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 네 각의 합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각도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겠죠 눈으로 봐서는 관찰은 되지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수집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초등학생들한테는 각도기예요, 그죠? 각도기 세 각 제어보고 적어봐요 그럼 첫 번째 삼각형에 대한 자료 수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순하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 그죠? 그러면 적다 보면 저 여러 개의 삼각형의 세 각의 합에 대한 규칙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을 하겠죠 몇 도? 어떤 건 179도? 178도? 182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패턴을 딱 보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180도 근세에 있다 라는 말을 유도해 가는 게 결국은 추측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관찰의 기회를 주고 그 관찰이라는 건 결국은 경험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직접 그 각이 180도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주어야 됩니다 그럼 경험의 데이터를 모았으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생각에 대한 결론을 누가? 교사가 어머님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하고 측정해서 추측하게 하는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100% 학습자가 하는 겁니다 수학을 잘 가르치는 어머님은 결국은 관찰의 데이터를 잘 주는 게 아닐까 생각 들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여유를 가지는 거다,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저 데이터를 보고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생각을 했다면 추측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면 그 대답이 옳든 옳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의 관찰과 경험을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 결론에 도달했다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이가 180도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추측하고 끝나면 될까요? 추측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어머님이 아신다는 거죠 만약에 옳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례에서도 이게 옳은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 이 기회를 줘야 되죠? 그래야지 만약에 아이가 확신을 가시게 됩니다 내가 여기 주어진 삼각형 대여섯 개 가지고 얻은 추측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이터를 한두 개 더 줘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179도, 180도, 181도 그런데 본인의 추측이 다른 삼각형이 여전히 180도 근처에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다? 세 각의 합은 180도 근처에 있구나라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을 가지고 확신이 생겼는데 그 다음 정말 수학적으로 옳다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찾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찾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중학교 1학기 과정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 이유가 궁금해서 why? 라고 부르죠 이유가 궁금해서 그 앞의 내용을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구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측을 했으면 아이들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면 아이들이 그 이유까지도 많은 학생이 찾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찾는 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맡겨두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수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각은 180도인데 좀 다른 문제로 새 외각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외각의 합은 몇 도일까요? 그러면 여전히 어떤 방법을 쓰면 됩니까? 아이들이 외각을 찾아보면 된다고죠 그리고 생각하게 하고 데이터를 얻으면 360도라는 결론은 딱 내려요 측정해보면 360도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데이터 주고 확신을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사각형은요? 라고 물어봅니다 오각형은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사각형을 만듭니다 아니면 어머님이 주시면 돼요 물어보면 본인이 직접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삼각형에서 경험은 사각형에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특별히 어머님들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사각형에서는 360도 내각 외각은 똑같이 360도 오각형은 내각은 540도 외각은 360도 이쯤 오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각은 몽땅 360도를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확신, 팩트를 아이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학생 스스로 그 사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영어는 설 수 없지만 앤 각형에서는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중학교 가면 그 앤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학교 되면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충분한 본인이 추측을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이론적인 수학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왜? 탈레스가 경험을 쌓아서 이론을 만들었듯이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의 그 많은 경험이 쌓여서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이론적인 수학들을 쉽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재미있게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そrio passiert 데이론의 모을 곰고루 소과도 77인 386 관계 최 Pablo 천재 추측하기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추측하기에 욕을 했어요 추측하기가 가지는 맹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폴리아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추측해서 얻은 결론은 다 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결코 추측을 해서 얻은 지식은 항상 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추측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줘요 그 자료에서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되돌아오겠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 추측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확신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고 또 틀렸다면 다시 되돌아오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뭡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확신의 과정을 반드시 가지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옳지 않을 수 있는 추측을 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서 학습자 입장에서 그게 옳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추측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측을 통해서 확신하기라는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용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지적 용기라는 것은 오류가 능성이 있잖아요 수정해야 될 때는 항상 수정해야 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적인 정직성입니다 지적인 정직성이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추측을 수정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학 공부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죠 그러면 10중 8구 포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방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본인이 바로 그 길을 되돌아와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지적인 정직성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명한 인내입니다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이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요 아무래도 문제가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어떡합니까? 안 푸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류 추측에 대한 오류 수정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타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유가 있으면 되돌아오고 이유가 없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추측하며 확신하기라는 태도를 가지고 수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보면 많은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고 합당한 수학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탑과 피라미드가 있어요 다보탑에 저 계단 있죠? 올라가는 계단 저 계단의 각도와 피라미드의 각도가 똑같습니다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첨화의 선이 있죠? 외국의 첨화의 선은 똑같습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둘 다 경험과 관찰을 근거를 해서 가장 잘 수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집트든 한국이든 다 3, 4, 5라는 52도의 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보탑의 저각과 피라미드의 저각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사를 보든 아니면 많은 문화재를 보든 과거의 많은 수학자들을 보든 수학은 결코 확신을 가지고 명확한 나는 이 수학이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수학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학의 역사는 곧 추측의 역사였고 추측에 의해서 수학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학습자가 초등학생이 수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학적 경험을 관찰하고 추측하기를 통해서 수학을 공부한다면 수학이 좀 더 재미있고 흥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측이라는 단어가 왠지 저는 끈기로 들리는 거 있죠 와 정말 아이들한테 계속 해봐 더 생각해봐 추측을 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도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지켜보는 엄마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현명한 인내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팍 와닿는 거 있죠 그런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참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처음에는 끈기가 인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일상생활을 계속 예를 들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추측하는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끈기를 길려주는 것도 의미 있는 학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결국 애가 긴 시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끈기가 오히려 즐거움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게 수학하는 재미가 아닐까요? 저는 아까 일상생활 연결 자꾸 하라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반물 맞추는 거랑 생각이 들었어요 전 정말 반물을 못 맞추거든요 엄마가 분명히 알려줄 때는 여기 가운데 여기 여기에 맞추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항상 밥이 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만 더 내려보고 조금만 더 내려보고 하다 보면 맞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끈기를 갖고 반물을 여러 번 맞춰보면 언젠가 밥이 되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명한 인내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오늘 함께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수학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메스 함께 할게요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헬로 메스 5959님이 보내주셨어요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입니다 딸이 이제 중학생인데요 딸아이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문장제 문제들을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풀어야 할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할까요? 네, 문장제 문제가 사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제 문제의 대부분은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수학적인 공식 내지는 수학적인 어떤 이론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렇다면 모델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장제 문제에 있는 수치, 수량 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문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수량을 뽑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불필요한 숫자도 있고 문제 풀이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치도 있거든요 속도면 속도, 거리면 거리, 넓이면 넓이 그 필요한 수치를 수량 관계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그 수량 관계에 합당한 수학적인 공식, 그걸 찾아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수량 관계 뽑는 건 어렵고 공식 가지고 오는 건 어렵고 매체하는 건 어렵고 그래서 학생들이 문장제 문제를 특별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수량을 잘 뽑아야 돼요, 애들이 그런 훈련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다고죠 그 공식이 본인한테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선행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신 분들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것은 아이들도 저학년 아이들을 보면 수학을 스토리텔링 때문에 재미있어 하다가도 연산이 시작이 되면 이거는 어렵고 복잡한 거야라고 틀리면 좌절을 해서 모르는 문제를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연산도 그렇게 추측으로 시작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항상 맨 마지막에 문제는 연산으로 종결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쉽게 재미없어 할 수 있는 이 연산도 과연 추측하기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중이 연산이다, 기초연산 기초연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중요하고요 그런데 얼마나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도 없야만 한다 세 자릿수도 없야만 한다 그러면 많은 교구들이 또 나와 있어요 어떤 교구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 연산에 대한 방법이 머릿속에 추측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100단위에 100단위끼리, 10단위에 10단위끼리, 1단위에 1단위끼리 단, 올림이 있는 경우는 1단위에 올림이 있으면 10단위가 변화가 생긴다는 것에 추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교구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게 어느 정도 연산에 대한 추측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림 또 하게 되죠 어림하고 나서 그 어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산 훈련을 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본인이 연산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측도 했어요 그래도 훈련하는 이유는 결국은 빨리 정확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를 20분에 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추측도 했고 본인 확신도 있는데 훈련 안 하면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관찰 경험으로부터 개념을 획득했으면 아주 충분한 훈련을 또 해야 되겠죠 훈련의 양은 사실 우리나라 좀 과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좀 조절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양으로 사실 충분하다 보는데 또 많은 사료에 비해서 시키니까 학습제에서도 하루에 100문제씩 풀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연산부터도 시장을 추측으로 해서 그다음에 훈련까지 마무리를 하면 아마 아이들이 처음부터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강의를 마치면서 교수님께서 저희 학부모님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클리드가 그 당시에 황제였던 톨레미와 나누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톨레미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클리드에는 물었습니다 유클리드 당신 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유클리드가 한 마리 딱 던지죠 세상에는 왕도가 있지만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발달해왔던 역사적 과정 수학이 흘러왔던 흐름대로 학습자가 공부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추측하기고 그것이 확신하고 행동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측하는 수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추측들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늘 항상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해서만 유난히 추측하기를 더 두려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엄마부터 학부모부터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지만 내 아이에게 수학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네가 추측해서 틀려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삼각형의 모든 각을 합하면 180도야 이건 그냥 외워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교수님 방법대로 그냥 각도기 들고 한 번씩 몇 번만 해보면 아이들하고 쉽게 재미있게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실 준비 다 되셨죠 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정말 내 아이와 즐겁게 현명하게 인내할 수 있는 방법도 꼭 배우시고 추측하는 수학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학은 다음 시간 더욱더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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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